또 다른게 나오나? 어? 용암의 돌? 자 안녕하세요 전척입니다 자 오늘은 간만에 마법사로 갈건데 딱 지금 상자 까자마자 폭탄 석궁이 나왔기 때문에 폭탄 석궁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어우 갑자기 폭탄 석궁이? 폭탄 석궁 진짜 오랜만인데? 자 폭탄 석궁 가져가주고 자 오늘의 챌린지 모드 어제랑 같죠? 자 방어막 증가 보호막 재성 불가 그 다음에 소인증에 버프 선택 시 옵션 플러스 2개 가져갈게요 자 챌린지 모드 해주고 자 오늘은 이걸로 데미지가 얼마나 잘 들어갔는지 가보겠습니다 자 갑시다 아 폭탄 석궁 오랜만이다 잘 안나왔는데? 와 역시 데미지가 요렇게 요렇게 와우 아 진짜 좋다 어 자 조각상인데 지금 돈이 없어 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와 역시 크리티컬 데미지가 미쳤어 이렇게 해주고 자 어서에 만화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이거 진짜 오랜만 아니야? 폭탄 석궁 패치되고 나서 이거 두 번째 같은데? 자 그 다음은 최대 체력가 해줄게요 소인증은 에너지 HP가 되게 낮기 때문에 가져가줘야돼 이렇게 이렇게 데미지가 그냥 22 이렇게 미쳐버렸죠? 자 마나도 그렇게 많이 안들어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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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폭탄 너무 좋아 크리틱 야 진짜 미쳤다 자 후다닥 갑시다 후다닥 자 올라가지고 자 무적까지 요렇게 잡아주고요 잡아주고요 아 스플래시 데미지가 미쳐버렸죠? 요렇게 요렇게 잡아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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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 잡아주고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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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나 좋은것 자 다음방으로 여기서는 아 뭐 가져가지? 뭐 가져가지? 어떻게 적을 뚫게 됩니다 아니야 산탄수가 증가합니다 아 이거 딱 산탄 성공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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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독댐 아우 미쳤다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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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잡아주고 한 대 맞으면 무조건 죽었다고 보시면 되요 이렇게 자 일로 올라와주고 이렇게 오 야 실드 별로 없다 이렇게 자 다음방으로 완전 스피드하게 합시다 자 잡아주고 잡아주고 아이고 야 자 뒤로 밀려나면서 그냥 다 그냥 웬만하면은 그냥 다 죽어 근처에 있는 적들은 좋아 게다가 불 데미지까지 덤으로 얹어주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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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야 번개 데미지도 그냥 미쳤죠 이렇게 이렇게 오 스킬이 대박이야 그냥 이렇게 잡아주고 자 벌써 첫 번째 보스라니 눈에 유인원 왕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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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주고 잡아주고 아 그냥 살짝 보스전에서 약간 데미지가 좀 약간 아쉽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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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켜 아 오 야 아 눈에 유인원 장궁이 나왔는데 잠시만 이거 못 먹나? 유기농 물질 먹어주고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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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에 유인원 장궁도 괜찮은데 이렇게 이렇게 아 근데 이거 기모아주는 것만 좀 약간 있으면 괜찮거든 근데 폭탄 석궁이 확실히 너무 좋긴 해가지고 자 일단 폭탄 석궁으로 가져가지고 활 업그레이드 해놓고 나오면은 이거 하자 이렇게 이렇게 이제 남아있는 스킬은 두 개밖에 없죠? 이렇게 잡아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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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너무 좋아 자 한 대 맞으면 그냥 원샷 원킬 독 데미지 약하네 아 지금 독만 아니면 되는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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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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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데미지가 그냥 어 폭탄 석궁 제작 제작 어 맷돌 맷돌이 데미지에서 증가하는건가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안해줘 자 필요없고 오 데미지 증가하네 데미지가 13달죠? 원래 11달인데 13달에 요렇게 요렇게 오 데미지 미쳐버렸다 요렇게 잡아주고 자 자 내려가지고 자 먹을거 없죠 역시 상점은 갈 필요가 없어 아이템 다 먹고 나면은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거 말이야 자 잡아주고 잡아주고 너무 사귄데? 자 아 초알이 좋은게 하나도 안 나왔어 면역 함정 면역 아 이거 옵션이 5개나 선택할 수 있는데 원하는 게 안 나오네 자 내려가지고요 자 내려가지고요 잠깐만 아니 또 적버렸어 적돼버렸어 뭐야 한방에 그냥 나가 떨어져버리네 자 이렇게 잡아주고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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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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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로와 이리로와 이리와 이 자식들 이리로 이렇게 녹여주고 그냥 원샷 1킬이야 원샷 1킬 눈에 유인한 장공이 진짜 필요가 없네 자 저것도 필요없고 자 저것도 필요없고 자 이렇게 잡아주고 잡아주고 자 이렇게 잡아주고 잡아주고 자 이렇게 잡아주고 자 이렇게 잡아주고 자 이렇게 잡아주고 자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잡아주고 자 이렇게 잡아주고 자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자 스킬 써주고요 이렇게 다 녹아버리죠 자 기 한번 모아주고 때려줍시다 자 망령왕 잡아주고요 잡아주고요 일로와 일로와 이렇게 피해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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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주고 자자자자자자자 안으로 빨려간다 아우 와 근데 보스가 진짜 녹아버린다 충전된 레일건 필요없어요 아 여기 결국에 안 나오네 아 그러면 독가스 매력할게요 독 걸리면 완전 치명타네 앗 젠장 자 이렇게 잡아주고 잡아주고 이거 거의 막 치트 수준인데 이렇게 자 고용해주고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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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잡아버려 그냥 여기서 이 벽에서도 이 스플릿 데미지가 붙기 때문에 여기다 벽에다 쏴도 돼 벽에다 쏴가도 알아서 죽는다 데미지가 48이나 붙는다고? 왜 48이나 붙었지? 자 필요없고 3-1 오고 파염할 파염할 필요없는데 폭탄 폭탄 석폭이 그냥 대박 좋아 와 요렇게 와 데미지가 53?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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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쳐버렸죠 요렇게 데미지가 그냥 진짜 애들이 그냥 녹아버리는 수준이에요 자 세번째방부터는 상점을 꼭 가줘요 좋은게 있을수도 있으니까 없네 다음방 원래 소인증하면 좀 약간 어려운데 난이도가 어려운데 이거 너무 쉬워 애들이 그냥 다 녹아버리잖아 요렇게 어 차 데미지가 27이나 붙어 요렇게 잡아주고요 44? 데미지가 왜 44나 붙는거지? 이게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눈에 2인원장구 어? 아 2인원 제작 안되네 또 다른게 나오나? 어? 용암의 돌? 용암의 돌이 이..잠깐만 용암의 돌은 왜 유니크야? 자 용암의 돌 자 용암의 돌은 무슨 효과일까요? 자 빨리 뭔가 빨리 알아내자 용암의 돌 뭘까? 용암의 돌? 용암의 돌? 무슨 효과지? 연사력이 연사력도 아니고 어? 데미지 데미지도 그렇게 막 뛰어난거 같지도 않고 무슨 효과지? 마나가 안다나? 마나도 다는데? 아 매테오가 떨어지는데? 우와 뭐야? 오! 매테오가 떨어진다 와 잠깐만 봐봐 오! 오! 매테오가 떨어져요 확률적으로 와 대박이다 근데 내 건지 저 건지 알 수가 없네 오! 용암의 돌 대박이다 오! 오! 유니크가 나왔어 처음 봐 자 매테오 데미지가 나올 수 확인할 수 있을까? 자 확인할 수가 오! 야! 대박인데? 매테오 데미지가 알아서 적군한테 날려주네 근데 데미지가 다는게 볼 수가 없어 내가 너무 쎄가지고 내가 너무 쎄가지고 볼 수가 없네 이렇게 때려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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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쎄가지고 한 방에 죽어버리잖아 아 볼 수가 없어 데미지가 몇 단원인지 볼 수가 없네 아 부스전 때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련의 영광물 필요없어 그냥 버려주고요 메이스 맞아가지고 아 벌써 또 아기 드래곤 형제네 자 이번엔 메테오도 공격한다 요렇게 요렇게 자 요렇게 잡아주고 잡아주고 요자자자자자자 요렇게 요렇게 때려주고 나 한 번 죽을 것 같다 왠지 느낌이 한 번 죽을 것 같아 느낌이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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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 미친 레이저 자자자자자 조심조기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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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쎄다 살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 자 크게 한 바퀴 돌아줘 크게 한 바퀴 돌아주고요 자 나쁘지 않아 개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ㅓ 오우 예아 용가나무 나와주고요 마력 유기농 물질 오오 좋아 용과 나무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필요가 없는데 아무튼 나쁘지 않을까 어우 오늘 특별한 걸 발견했다 용암의 돌 와 메테오가 떨어져 버리네요 자 폭탄 섞음으로 깨버렸고요 너무 좋게 끝나버렸죠 자 여기까지 합시다 어 16분밖에 안 걸렸어 자 지금까지 전척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